안녕하세요. 센총룡스티비 케이큐입니다. 조금 갑작스럽긴 한데 바로 오늘 0시부터 닌텐도 스위치 가정의 달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총 6개의 대표 타이틀이 할인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번 가정의 달 세일은 5월 23일까지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럼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바로 보러 갑시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첫 번째 할인 게임은 바로 마리오카트 8 디럭스입니다. 얼마 전 가정의 달 특집 키즈 게임 추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닌텐도 스위치 대작 게임 중 하나인데요. 신나는 레이싱 게임인 마리오카트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역대 가장 많은 캐릭터가 출전할 뿐만 아니라 최다 코스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 딱 좋은 게임들 중 하나로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신나게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TV로 가족들과 레이싱 대결을 펼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즐길 수도 있어 매우 개꿀띠네요. 개인적으로는 파트 게임 중 4년 1등으로 꼽을 수도 있을 만큼 게임성과 재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타이틀입니다. 마리오카트 8 디럭스는 5월 23일까지 30% 할인 등을 역 45,3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치는 샀는데 함께 즐길 만한 마땅한 게임이 없으시다고요? 그럼 바로 끝!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만의 게임은 4! 이번에도 마리오네요! 바로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뉴 디럭스입니다. 위, 유로 발매되었던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유와 뉴 슈퍼루이지 유의 핫본이라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스토리 모드에서도 1인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플레이 가능한 4인 모드가 지원되고요. 함께 플레이하다가 한 명이 죽으면 비눗방울을 타고 나타나 다시 부활하기도 합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로는 마리오, 루이지, 키노피오, 키노피코, 토텐이 등장하는데 각 캐릭터마다 우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플레이할 때 가장 적합한 조합을 짜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뉴 디럭스는 5월 23일까지 30% 할인된 가격 45,3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 어제 동생이 마리오 할인 소식이 나오면 말해달라고 하던데 바로 카톡 하나 보내줘야겠습니다. 다음 한 이 게임은 바로 별의 커비 스타 얼라이즈입니다. 제가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하기 많은 장본인? 뭐 이런 거라고 해야 하나? 암튼 타 유튜버분들이 플레이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재미있게 생겨서 이 게임 하겠다고 바로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했었네요. 어렸을 때 재미있게 즐겼던 별의 커비 시리즈가 닌텐도 스위치 버전으로 출시된 건데요. HD를 지원하는 스위치답게 꽤나 깔끔한 그래픽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스토리는 머나먼 우주 재편에서 거행되는 의문의 의식으로 인해 평화롭던 팝스타에도 이변이 생기게 되고 어둠의 마음, 자마하트를 둘러싸고 강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커비와 프렌즈는 세계를 구하기 위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여타 커비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적들을 빨아지키고 그들의 힘을 흡수해서 적들과 싸우는 데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커비는 최대 4인용으로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모험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별의 커비 스타 얼라이즈는 5월 23일까지 30% 하려는 건요 45,3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 커비 넘나 귀여운 것... 다음은 이 게임은 마블 얼티밋 얼라이언스 3 더 블랙 오더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마블 시리즈 좋아하시나요? 이번 타이틀은 30명 이상의 마블 최강의 히어로들이 등장하는데요. 인픽니티 스톤을 둘러싼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타노스가 이끄는 블랙 오더와 꿈의 히어로 연합이 우주급의 대규모 블락버스터 대전투를 펼치게 되는데요. 사실 말의 블락버스터지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잉? 암튼 마블 히어로들로 최고의 드림템을 편성해 악의 지배로부터 세계를 구하는 게임입니다. 싱글 플레이를 하더라도 십자키를 통해 마블 캐릭터들을 교체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리뷰어분들이 지적하는 단점은 바로 카메라 구도입니다. 너무 화려한 연출 속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찾기도 바쁘다고 하네요. 그래도 마블 시리즈나 국상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이 게임 구매하려고 했는데 비싸서 망설이셨던 분들은 지금 타이밍에 마블 얼티밋 얼라이언스 3 더 블랙오더는 5월 23일까지 30% 하려는 가격 45,36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추가 DLC 익스펜션 패스는 30% 하려는 가격 15,400원에 더 블랙오더 플러스 익스펜션 패스 핫본팩은 30% 하려는 가격 60,7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게임은 1, 2, 스위치입니다. 제목부터 뭔가 스위치 전용 파티게임 냄새가 나는데요. 닌텐도가 제작한 전용 기능성 파티게임으로 조이콘을 나누어 플레이할 수 있는 다양한 미니게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은 특이하게도 대부분의 상황이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눈을 마주치고 게임의 지시에 따라 조이콘을 조작하며 승부를 결혼하는 방식입니다. 확실히 친구나 가족들과 같이 플레이하면 더욱 재밌을 것 같죠잉? 대부분의 게임들이 조이콘의 자유로 센서 가속도 센서 등을 활용해 진행하게 되며 종종 HD 진동이나 모션 IR 카메라 등을 활용하는 게임들도 있다고 하네요. 딱 봐도 조이콘을 들고 몸으로 다양한 행동들을 하며 게임을 진행해 나가는 느낌이 빡 오네요잉? 1, 2, 스위치는 5월 23일까지 30% 하려는 가격 38,3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가정에다 세일 마지막 할인 게임은 바로 열리라는 UFO입니다. 우주에서 온 UFO 이르조아가 주인공인 게임으로 이르조아가 자랑하는 집게를 활용해 디저트를 만들거나 서커스 고개, 물고기 잡기 등 지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에 도전하는 퍼즐액션 게임입니다. 흔들거리는 집게로 다양한 물건을 잡아 옮기고 쌓아 올리는 게 기본인 게임인데요. 집게가 꽤나 흔들거리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을 짜서 절묘한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이 게임의 핵심이겠네요. 또한 2인 플레이가 가능한데 혼자서 하는 것과는 다른 게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하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등 팀워크를 활용해야 됩니다. 현재 열리라는 UFO는 5월 23일까지 30%라는 가격 693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UFO 이르조아가 너무 귀엽기도 하고 퍼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미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니까요. 파트 게임 찾으신다면 원, 투, 스위치보단 이 게임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무엇보다 가성비가 솔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가정의 날 세일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보니까 닌텐도 스위치 전용 플랫폼 게임들 중에서 가족들끼리 함께 즐기기 좋은 파트 게임들을 할인하는 것 같네요. 특히 마리오 카트나 마리오 디럭스가 라인업에 올라와 있어서 마리오 시리즈 할인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리얼 파트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열일하는 UFO 가격도 저렴하니까요. 한번 끼릿 해보세요. 아 오늘 소개해드린 할인 타이틀 말고도 닌텐도 스위치 본체로 한국 이쇽 들어가시면 200여개의 다양한 게임들을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까 빠잉